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77번 다음 안전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했습니다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가 있고 오른쪽 왼쪽으로 왼쪽에서는 나오고 오른쪽에서 들어가고 중앙분리대 시작된다 이런 뜻이죠 이 표지판입니다 중앙분리대 시작표지판 1번이 답이 되겠구요 양측방통행은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지금 오른쪽으로만 가고 왼쪽이 이쪽에서 오잖아요 얘는 오른쪽도 가고 왼쪽도 가요 그래서 뭔가 장애물을 사이에 놓고 왼쪽 오른쪽 다 가는 거 이건 양측방통행이라고 해요 화살표 방향 따라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건 중앙분리대 시작이었고 반대로 이건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중앙분리대 끝남이 이거고 이건 없구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중앙분리대다 하는 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구요 이거 엄연히 화살표지의 표지판 방향이 다릅니다 양측방통행하고도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겠어요 답은 1번 중앙분리대 시작이 되겠습니다 878번 다음 안전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보죠 요거 요거 맨 처음에 아까 풀 때 나왔었는데 과속방지턱 같은 모습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어 가지고 과속방지턱 연속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신데 아니에요 이거는 노면이 고르지 못한 울퉁불퉁한 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터널 아니고 잠수교 아니고 노면이 고르지 못함 3번이 답이 되겠죠 879번 다음 안전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전거네요 자전거 조심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자전거 통행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나머지 자전거 횡단도는 이렇게 표시하죠 도로가 이렇게 있고 고기를 자전거가 횡단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전거 주차장은 이렇게 써요 parking P가 영어로 parking 주차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P를 쓰는 거예요 P자가 써있으면 그래서 다 주차장입니다 차가 됐던 자동차가 됐던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이렇게 써요 동그라미에다가 자전거 전용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전용도로 표지판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자전거가 많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80번 다음 안전표지가 있는 도로에서 올바른 운전방법을 보내세요 표지판만 읽는 게 아니고 그 도로를 어떤 표지판인지 확인을 하고 거기서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이 표지판이 뭔지 알아야겠죠 화살표가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고요 10% 이렇게 써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오르막 10% 경사가 있다 이런 뜻이죠 오르막에서 어떻게 해야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 거냐 하는 얘기에요 눈길 오르막이면 고단 변속기 쓰면 안 되죠 저단 변속기 써야 되죠 왜요 고단은 엔진이 힘이 그만큼 약해요 저단계 1단계 2단계 들이 힘이 강하니까 언덕길 올라갈 때는 저단계로 써야 되는 거죠 1번 틀렸고요 눈길인 경우 가급적 중간에 정지하지 않는다 그렇죠 정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맞고요 평지에서 보다 고단 변속기를 사용한다 저단 변속기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틀렸고 짐이 많은 차를 가까이 따라간다 짐 많은 차 언덕길에서 뒤에 바짝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차가 미끄러져서 뒤에 내려올 수도 있고 거기 짐이 또 쏟아질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합니다 짐 많은 차 언덕길 따라갈 때는 반드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뒤를 안 따라가는 게 좋고요 차로 변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운전 방법은 눈길 언덕길이라면 중간에 정지하지 않고 오던 속도 그대로 이용해서 쭉 올라가는 게 답이죠 답이죠 2번이 되겠습니다 881번 다음 안전표지가 있는 도로에서 안전운전 방법 역시 표지판 뭔지 봐야 되고 거기서 어떻게 안전운전 해야 되나 보죠 아 칙칙폭폭 철길 건널목입니다 그죠 기차가 나와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신호기에 진행신호가 있을 때 서서히 진입하여 통과한다 서서히 진입하여 통과한다 그죠 이게 신속히가 아니고 서서히에요 그래서 신호기 진행신호가 있으면 서서히 통과하는 거 맞죠 2번 차단기가 내려가고 있을 때 신속히 틀렸어요 신속히 진입통과 신속히 라는 말이 좀 틀린 겁니다 차단기 내려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신속히 진입하다가 차단기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 안에 갇히면 기차에 그대로 충격하게 되죠 따라서 진입하면 안 되고 일시정지를 해야 되겠죠 철도 건널목 진입 전에 경보기가 울리면 가속해요 바로 딱 서줘야 되죠 아주 위험합니다 가속하거나 신속히 이거 다 틀린 얘기에요 차단기 올라가고 있을 때 기어를 자주 바꿔가며 통과를 한다 올라가고 있을 때 통과하면 안 돼요 다 올라간 다음에 차단기 올라간 다음에 딱 서 있으면 그때 통과하는 겁니다 따라서 안전운전방법은요 신호기 진행신호가 있을 때 서서히 진입통과한다 1번이 되겠네요 882번 다음에 안전표지가 뜻하는 것은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써 있어요 우선도로가 있다는 얘기에요 직진이 우선이란 뜻이죠 지금 우선도로에서 우선도로가 아닌 도로와 교차를 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맞는 얘기네요 일방통행교차로를 나타내는 표지이다 이런거 아니죠 일방통행 이런 표지가 다 붙어 있어야 돼요 3번 동일방향통행도로에서 양측방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이다 동일방향으로 가는데 가운데 있으니까 양쪽으로 측방으로 통행을 하라 이런 표지다 이거 아니죠 양측방통행은 이런 표지입니다 두방향통행이 실시됨을 알리는 표지이다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두방향통행이 실시된다 보통 일방통행이었다가 두방향통행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이런 데서 사용을 하게 되죠 당연히 이것도 아닙니다 우선 이렇게 써 있는 것은 우선도로에서 우선도로가 아닌 도로와 교차함을 알리는 표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83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딱 봐도 십자가 교차로네요 교차로가 전방에 있다는 얘기죠 십자형 이게 한문으로 10이죠 이게 십자형 교차로라고 부릅니다 맞는 것은 했어요 회전형 교차로가 있음을 알린다 아니죠 십자형이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회전형 교차로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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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고 회전형 교차로 그리고 우로 구분도로 이게 우로 구분도로고요 좌로 구분도로 이게 좌로 구분도로입니다 구분도로 이렇게 표시하고요 십자형 교차로가 있음을 알린다 플러스 자형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교차로가 있으면 알리는 거 4번이 되겠죠 884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차가 벼랑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물 같아요 그죠 낙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게 무슨 표지냐면 강변도로 표지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물 있는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표지예요 그래서 강변도로 표지가 맞는 얘기고요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자동차 그림이 있고 전용 이렇게 써 있어요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고 주차장 표지 제가 뭐라고 했어요 P 파킹 P를 갖다 쓴다고 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는 차로의 모습이 보이고 이 버스의 전용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가 버스 전용차로 표지판입니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따라서 맞는 표지 설명은요 강변도로 표지 1번이 되겠습니다 885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여기 장애물이 있고 양쪽으로 통행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양측방 통행표지죠 양측방 통행표지 3번이 답이 되겠고요 두 방향 통행표지는 직진 방향 오는 방향 이렇게 두 방향으로 나눠져 있는 거 그다음에 중앙분리대 끝난 표지는 중앙분리대 끝나고 난 이렇게 가도 된다 저쪽 반대편은 중앙분리대가 시작이겠고요 반대편은 아마 이런 표지판이 써 있겠죠 왼쪽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거니까 중앙분리대의 시작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끝난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구분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맞는 것은 3번 양측방 통행표지 되겠습니다 886번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회전형 교차로를 말한다고 했죠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유턴 및 좌회정 차량 주의 표지 이런 거 없고요 비신호 없고요 좌로 구분 도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으로 이렇게 1번 회전형 교차로 표지 되겠습니다 887번 다음 안전표지가 설치되는 장소로 가장 알맞은 곳은 했습니다 언제 이게 설치되느냐 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미끄러운 도로 표현하는 거죠 차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미끄러운 도로예요 언제 이거를 설치하겠어요 어디가 미끄러지기 쉽겠습니까 눈 오거나 비 오거나 그러면 자동차가 미끄러지기 쉽겠죠 그럴 때 설치를 합니다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오답들 한번 볼까요 도로가 좌로 굽어서 차로 이탈이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얼핏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고요 좌로 구분 도로는 이렇게 씁니다 도로가 이중으로 굽어 있어서 차로 이탈이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이게 오른쪽으로 이중 굽고 이거는 왼쪽으로 이중 굽는 거예요 도로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도로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중 굽은 도로는 이렇게 한 번 더 꺾어줍니다 이렇게 한번 굽은 도로는 이렇게 한 번만 꺾어주는데 내리막 경사가 심해서 속도를 줄여야 되는 도로는 내리막 경사 표지판 따로 있죠 화살표의 방향을 잘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미끄러지기 쉬운 도로는 어디예요 눈비등이 원인이 돼서 미끄러지기 쉬운 도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88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이거 뭐라고 했어요? 우로 구분 도로죠 우로 구분 도로 요거죠 요거 따라서 우로 구분 도로 표지하는 게 여기네요 전방 우로 구분 도로에 대한 주의 표지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어디다 볼게요 차에 우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표시 우회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색깔이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 파란색에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우회전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아니고 차에 직진을 금지하게 해주는 주의 표지다 차에 직진을 금지하게 하는 것은 뭐 하지마라 하는 것은 규제 표지예요 요게 직진 금지 표지죠 규제도 틀렸고요 이거는 지금 우로 구분 도로 얘기하는데 직진 얘기도 하고 완전 틀린 얘기예요 4번 차에 우회전을 금지하라는 주의 표지다 우회전 금지는 이거예요 규제 표지고요 하지 말라는 거니까 조심하라는 거랑 다른 얘기죠 우회전 금지 표지 규제 표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틀렸죠 따라서 맞는 것은 3번 전방 우로 구분 도로에 대한 주의 표지 되겠습니다 889번 다음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운전방법으로 맞는 것은 이게 뭘까요 차와 차와의 거리를 50m 로 유지하라 이런 거예요 즉 차간 거리를 확보하세요 얼마를 50m 를 이런 뜻이에요 답이 뭐 있을까요 차간 거리를 50m 이상 확보하며 주행하라 4번이 답이 되겠죠 뭐 전방 50m 부터 앞차 거리 유지하라 뭐 이런 얘기 아니고 거리를 50m 유지하라는 건데 앞차 따라서 50km 로 주행하라 50km 아닙니다 미터잖아요 틀렸고 뒤차와 간격을 50m 정도 유지하면서 주행하라 뒤차와 간격을 앞차가 신경쓰는게 아니고 뒤차가 앞차와의 간격을 신경쓰는 거죠 주체 자체가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4번 차간 거리를 50m 이상 확보하며 주행한다 되겠습니다 890번 다음 안전표지가 뜻하는 것은 했어요 요거 50까지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뜻이냐 최고 속도를 50으로 제한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것은 최고 속도 제한 표지가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최저 속도를 할 거면 여기 밑에 밑줄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최저 속도는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틀렸고 차간 거리 확보는 차 그림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50m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차간 거리 확보죠 이것도 아니고 전방 50m 위험 이것도 아니고 따라서 요것은 최고 속도 제한 표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최저 속도를 올려줍니다 최저 속도를 올려줍니다 최저 속도를 올려줍니다 최저 속도를 올려줍니다